아 늦은 건 아니겠죠 세상이 크고 넓어서 숨은 그대를 미쳐 못 본 건 아니겠죠 난 수많은 열을 새도록 수많은 날이 가도록 기다릴게요 힘이 들고 아파도 그대가 내게 오는 날 다시 날 놓치지 않게 뒤로 가는 연습을 오늘도 해요 지금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노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는 학생들 보컬트레이너세요? 노래 강사시구나 예전에는 그냥 앨범을 냈던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잘 안 돼서 노래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 하시긴 하는데 오늘 저 늘어진 브이넥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좀 느끼했어요 노래가 사실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노래방 가서도 되게 노래 잘하는 분들 꼭 한 분씩 계시잖아요 네 네 고민도 많이 되기도 하고 네 저한테는 오늘 뭔가 이렇게 오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나 여운은 느껴진 게 없었고 본인의 개성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아쉽지만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안 씨의 보컬은 좀 평범해요 오늘은 심사위원들의 호평에 당황한 박재한처럼 너무 좋고 네 후 네 삼시 다음 네 알 네 탈 네 이거 쉐어로 감사합니다.